큰 일만 하자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편은 바로 주제 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이건 좀 주제 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주제 넘는 이야기 라는 편은요 다치히타 나시 혹은 다치히타 고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시를 쓰시던 코토를 쓰시던 동일한 얘기 때문에 같이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엿이나 처먹어 엿 처먹어야 돼 오늘의 문장같은 사람입니다 아휴 3년전으로 돌아 3년전